자 경기 시작됐습니다. 지금 보면 4시 자 노강호 선수 박수범이 9시입니다. 자 노강호 또 채팅으로 채팅치기 시작하죠 지금 네 채팅치기 시작하네 노강호에요 자 노강호 선수가 박수원 선수에게 구구할 것 같냐 물어보고 너 프로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박수원 선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네 지금 박수원 선수 자 노강호가 방풀새끼라고 형형 이러면서 방풀새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노강호는 제가 볼 때 도발에 그 자 4시에 노란 스프로스 노광호 선수고요. 9시 빨간색 프로토스가 박수범 선수입니다. 이번 경기 어쨌든 두 선수가 최종전인 만큼 굉장히 박수원 선수가 의외로 긴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원게이트에 가스 올라가고 있고 YS 영상이 감사합니다. 자 이러면서 프로만기 지금 나가고 있죠. 자 노광호 박수범 노광호 아마추어에 어찌했던 그 굉장한 불과는 맞는데 어쨌든 뭐 한번 지켜봐야겠죠. YS님께서는 우선에게 또 감사합니다. 자 사이버리스코 올라오고 있죠. 소닉 얼굴 수위 조절해라. 그래서 캠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. 저도 그들이 당할 것 같아가지고 캠 안 올리고 해사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자 근데 제가 볼 때 같은 종족의 싸움에서는 첫 게임을 먼저 잡는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아요. 첫 게임을 잡는 선수가 자 프로만기 자 오고 있죠 지금 원게이트에 사이버리스코 올라가고 있고 질랑이 나오는 자 박수범입니다. 질랑이 나오는데 지금 자 프로브 못 들어가요. 못 들어가요. 예 자 못 들어가는 노광호입니다. 하지만 노광호도 마찬가지로 자 입구를 지금 막아주고 있고 예 원게이트에 사이버리스코 아 업그레이드 돌아오고 있는 박수범이에요. 자 프로만기 들어가죠. 소닉형 어제 몽군이랑 호텔에 들어가는 거 봤는데 거기서 뭐 했나요?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몽군이 이번에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. 영화 찍었는데 그 시사회에 갔다 왔습니다. 시사회를 갔다 온 거예요. 네 영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. 몽군이 찍은 영화 그거 시사회 하냐고 호텔 들어왔다. 이 개브랄로마 자 질랑이 들어가고 난기 자 나가고 있죠 지금 추첨 안 누르면 방금 전 본 사진보다 여러분들이 못생긴 겁니다. 이거 진짜입니다. 이거 저주 아니고 진짜예요. 방금 전에 사진 보고 추첨 안 누르는 사람은 비록을 보든 상관없습니다. 무조건 추첨 안 누른 사람은 적보다 못생긴 겁니다. 아니 욕해봤자 상관없어요. 못생긴 거니까 자 드러군 자 박수범이 먼저 한번 들어가려다가 그대로 빼고 있고 자 최종전의 첫 번째 경기인 만큼 두 선수가 신중할 건데 박수범이 쓰리게이트로 먼저 시도를 하고 노강호는 원게이트에 자 사이브레스코 업그레이드 올라오고 있습니다. 돌아오고 있습니다. 네 원게이트에 자 노강호 쓰리게이트거든요. 박수범 쓰리게이트 자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노강호 선수 박수범 선수 쓰리게이트입니다. 네 쓰리게이트 자 이거는 앞마당 멀티 빠르긴 한데 노강호가 이 쓰리게이트를 모르면 시금치님 감사합니다. 예 시금치님 자 안마당 멀티 자 쏘닉님 누가 자꾸 놀이터 추천해준다는데 제발 좀 이런 것 좀 맞게 해주세요. 예 놀이터 추천해달라고 하면 니 동네에서 하라고 해요. 이 새끼 괴불할 새끼야 놀이터를 추천해준다고 그래 이 괴불할려니 아니 나이 먹고 나이 어린 친구들이 놀아야지 놀이터에서 뭔 놀이터를 추천해달라고 그래 괴불할 놈이네 이거 근데 사설토토는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세계 월드컵도 사설토토가 있는데 막기 힘들어요. BJ들에게 그 대신 리그 참여할 때 그 서약서를 받죠. 만약에 하다가 걸리면 이생 엿되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. 자 드라운들 자칠럭과 드라운드 올라갑니다. 아 쓰리게이트 박수범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노강호 완전히 밀리고 있죠. 이거는 질럭과 드라운들 자 들어갑니다. 지금 들어가요. 노강호 입장에서는 채팅으로 도발한 것까지 좋아하는데 그 이후가 지금 박수범에게 퍼펙트하게 지금 아 안바닥에 취소하죠. 지금 네 취소하고 있습니다. 드라운들 들어오고 있죠. 쓰리게이트 포게이트까지 만들었지만 아 이건 질럭과 드라운들로 지금 나운드라운드까지 치고 있고요. 투드라운드까지 그래도 노강호가 나오면서 컨트롤 프로까지 나가서 침착하게 막고 있습니다. 지금 네 침착하게 막아주고 GG가 나옵니다. 예 첫 게임 박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